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위나 결혼을 했지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더 싸운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 TV의 장대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이 절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간략한 영상을 업로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신혼부부 결혼 7년차 이내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즘에 초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 만나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 결혼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너무 사는 게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근로소득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저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대상이 누가 지금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 젊은 이런 또 신혼부부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신혼의 아름다운 신혼에 계속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에 결국에는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최대한 그래도 좀 최소한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요즘에 청년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들은 특히나 너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가 빨리 급진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예를 많이 낳을수록 또 혜택을 주는 이 대출 문제까지 이 주택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자기 자녀분들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결혼을 했지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영상을 바로 링크를 걸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혼부부 신혼부부인데 혼인 후 7년 이내입니다. 혼인 후 7년 이내에 나 향후 혼인 예정인 사람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사람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데 결혼 준비하다가 또 물론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자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대출 상품을 아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 우리가 살다 보면 온눈에 살고 신혼생활 하다 보면 또 방 넓은 데는 옮기고 싶은데 뭐 하다가 어때요? 친구네 집 결혼한 어떤 친구네 집 놀러오라고 해서 부부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딱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왜 여기서 살아야 되냐 하면 싸우고 뭐 하다 보면 한판 하다 보면 또 써먹하게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그래서 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한번 알아보면 적어도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소득 여권이 돼야 되고요. 임차 보증금의 80%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2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너무 뭐 고액의 어떤 그런 주택들은 해당시켜지 않겠다. 역으로 얘기하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이런 금액 이하만 먼저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거죠. 자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서 1.2%에서 2.1% 뭐 싸죠. 최하 1.2%라고 한다면 굉장히 절반 이하의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를 적용하여 일반 버팀목 대출에 비해 평균 0.95% 약 1%면 굉장합니다. 지금 뭐 대출 금리가 1% 났다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의 일반 수시 입출금 같은 경우는 0.5 0.5도 안 됩니다. 적금이 뭐 0.78 뭐 이러니까. 시중 전세 대출 주요 은행 2.5에서 2.6에 거의 절반 가까이도 싸다는 거죠. 훨씬 더 유리한 금리이다. 청약 통장 가입 전세 계약 활용 등 우대 금리는 또 별도로 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약 4만 4천 쌍의 신혼부부가 이 상품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4만 4천 쌍의 신혼부부가 활용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왜 또 그동안 몰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울 것 같습니다. 4만 4천. 작년에만 4만 4천 쌍의 신혼부부가 활용을 했는데 왜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또 싸울 것 같은데 자 2018년 1월 출시 이후 신혼부부도 지속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인기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생애 최초 연소득 7천만원 부부합산입니다. 이하의 신혼부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할 때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금리가 1.7에서 2.75%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최근 시중 상품의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나 이 상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0.4%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에 1.3에서 2.0%로 우대금리 적용 소득이 낮을수록 더 우대금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용 모기지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최근에 의뢰도 있었고 수소에도 있었죠.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의적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수익공용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이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획을 책임한 자에게 최대 4억 원 최대 4억 원 주택가액의 70%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합니다. 변동금리가 아니라 연 1.3%의 고정금리 주택가격이 2억 5천만 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에서 7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2021년 9월에 입주 예정이 그러니까 벌써 분양을 했죠.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3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인데 분양가의 30%에서 70% 범위 내에서 의무신청해야 한다. 계속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입주 예정이 평택고독신도시죠. 신혼희망타운은 여기는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신혼희망타운은 이쪽도 들어간 것 같은데 분양가가 1억 9천에서 2억 3천만 원인데 70% 범위 내에서 여기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례는 왜 의무냐. 이 부분은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위례는 거의 지금 서울입니다. 위대라는 게 지금 서울하고 하남시랑 성남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곳이지만 거의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금 기금을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니네가 싸게 했음 대신에 수익의 뭐 한 10%에서 20%는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이 거의 이거는 국토부에서도 100% 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너무 싸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익 세월을 하라는 겁니다. 왜 수익 세월을 하냐. 그 돈을 가지고 총당을 또 해야 됩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주택 보증기금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니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해주지만 이렇게 로또를 그냥 안겨줄 수는 없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주택 보증기금을 더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한 일부 한 수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에 비해 금리나 대출 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주택 처분 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기간 및 잔여수에 따라서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과 공유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잔여수가 많거나 장기간 보유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처분이익의 10%에서 20% 내외를 공유하게 되므로 의무대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어쨌든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좀 금액도가 더 큰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자녀 가구가 분양가 4억 주택을 자기자본 2억 공유모기지 2억을 구입하는 15년 후에 6억에 매매됐다. 그러면 2억이 오른 거죠. 4억 주택이 6억이 됐다. 2억이 올랐는데 2억 오른 경우 15년 후에 이익의 10%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겠죠. 2천만 원 기금에 납부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10% 정도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자녀 출산 시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자녀 출산 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자녀, 이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가 구입 자금은 2억 6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은 2억 2천만 원까지 수도권은 2억 2천만 원, 지방 1억 8천만 원 확대하며 대출 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는 최대 10년, 유자녀는 최대 20년 무자식이 3, 8자가 될 수 있지만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유자식이 3, 8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 1자녀일 때는 0.3%포인트, 2자녀일 때는 0.5%포인트, 3자녀 이상은 0.7%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요즘에는 너무 저출산,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보면은 계속해서.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에서 1.6%로 구입자금은 1.0에서 1.6%로 구입자금은 1.2에서 2.25%로 이어갈 수 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의 우대 금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사이에 자녀가 더 태어났다. 그러면 바로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받았던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즉시 신청하기를 조언한다.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받았지만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 그 자녀에 대한 새 자녀까지 우대 금리가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대 금리 적용을 받으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이고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천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연 1.2에서 2.1%의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된다. 자,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조금 전에 전세자금이고 이게 구입자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이고 2억 2천만원, 이자녀 이상은 2억 6천만원, 연 1.7%에서 2.75%까지의 우대 금리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은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획자는 만 19세 이상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는 최대 4억원까지 연 1.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자, 오늘 신혼부부 싸우지 않는 주택 대출, 전세 대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청년 우대 청약저축에 대해서 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 기다려주시고요. 그래도 부동산으로 재택가는 분들이 주로 40대다, 50대다, 60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20대, 30대 사회초년생 여러분들도 많이 노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구입 대출이 됐든 전세 대출이 됐든 활용을 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재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미래를 설계를 하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시고 또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 장대장TV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회사를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전화하기 낯가림이 있는 분들 얼굴이 안 보이지 마 낯가림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우리 플러스친구로 개인 채팅창으로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부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